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This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are going to die.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시간입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물가, 배추 한 폭이 만 원 원 한다면서요. 진짜 장난이 아닌데. 다이아몬드 배추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금추가 아니라. 금추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까? 민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 추석 때 우리 국민들 영화관 많이들 가시잖아요. 온 가족들끼리. 저도 영화관 아이들하고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요. 영화관 우리 국민들이 1년에 몇 번이나 가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자주 가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은 꼭꼭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이상인데 실제로 지금 2015년, 14년, 13년. 3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노적 관객 수가? 네, 노적 관객 수가. 2억 2천만 명이니까 5천만 인구로만 해도 1인당 4번. 그런데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나 아주 노인분들 빼면 4천만 원 하면 5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평균 이하인 분들이 있으니까 자주 가는 분들은 한 달에 두어 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사실은 소득은 적고 교육비 주고 무료비 통신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나마 주말에 여가로 즐겨하는 게 등산하고 영화거든요. 여가 문화생활을 할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만이면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관이 갈 때마다 국민들한테 짜증을 나게 하는 거죠. 이게 관람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람료도 관람료인데요. 일단 관람료는 최근에 평균 관람료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8000원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주말에 11000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30.4%가 올랐는데요. 작년에 7832원에 비교해서도 2.6%가 올랐는데 올해 작년 물가산승률이 지금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률보다도 많이 올렸다. 영화관들이 꼼수를 부렸다 이런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기준으로 11000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요즘 혼자 가서 보는 사람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둘이 같이 가서 보면 22000원. 거기에다 식사하고 이러면 몇만 원씩 그냥 뚝뚝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식사는 빼고라도 영화관 가면 둘이 셋이 가거나 팝콘 또 이렇게 팝콘이 얼마나 또 비쌉니까? 온값 5,600원인데 5천 원, 6천 원까지 하고. 저는 그래서 가게에서 사고요. 조그맣게 봉투가. 오징어도 조금만 주고 4천 원이니까 조금 길 건너가면 이렇게 수레에서 파는 거예요. 사갖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3만 원대가 들기 때문에 둘이만 가도. 그러니까요. 하루치 최저임금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민 중산층들이 돈이 없었고 영화관 등산으로 겨우겨우 여가생활을 하는데 해도 해도 넘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요금이 11000원으로 동시에 올랐고 요금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조금 깎아지고 잘 보이는 자리는 지금 11000원 올린 거거든요. 이 방식도 똑같아서 지금 참여연대가 공정에 담합으로 신고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담합으로? 그러니까 영하 11000원 올린 시기 요금 체계가 거의 똑같아요. 요금이 똑같잖아요 일단 11000원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담합으로 신고했고 그 전에 팝콘 생수 이런 건 퐁리라고 생수를 1500원에 팔고요. 오징어 다리 몇 개 넣어놓고 4000원에 팔고 그다음에 나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제일 비싼 게 팝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00원과 5,600원짜리에 5,500원 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네. 거의 뭐 콤보로 붙여가지고 만 원 만천 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음료 폭력까지 심한데요. 그런데 이 음료의 가격도 영화관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j, 롯데, 메가박스 이렇게 재벌 영화관들이 무려 92%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동네 작은 영화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일상이나 사업 영역까지 모두 장악해서 국민들이 재벌에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추석 연휴로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 모양인데 또 교통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797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왕짜증입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평창동에서 자문터널 나오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집회가 있는 건지 VIP가 지나가는 건지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는 제가 아는데요. 지나면서 왔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 예산 있잖아요. 중증자인 예산을 늘려달라고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장애인분들이 인도에 있어요. 그런데 경찰 버스가 차도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히는 거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지나온 안진걸 사무처장이 지금 바로 리포트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다라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얼마 전에 좀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영화인데 검사 예전 같은 경우에 스크린 무려 70%를 검사 예전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좋아서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가보니까 그 영화밖에 안 트니까 영화를 안 정화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성 짙은 영화나 비판적인 영화 또는 저해산 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런 영화들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안 트거나 심해에 틀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약속이나 다이빙벨이나 코바데스 같은 영화들도 사실은 영화 안에서 거의 못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국조원의 간첩 조작곡을 다룬 자백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10월에 개봉했는데 이 영화도 안 틀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경고를 벌써부터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투자도 대기업이 하고요. 배급도 대기업이 합니다. 영화관도 대기업이 장악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CJ롯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기들이 배급한 영화만 CJ, CGV하고 롯데시대면서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법으로 미국은 이걸 분리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상영관과 배급을 분리하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내놓는 상태입니다. 영화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본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 트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짜증이 적으니까 헐레벌떡 시간 맞춰서 갔더니 10분에서 15분 동안 광고를 수십 개를 트는데 심지어 대법 광고 같은 것도 틀고요. 아이디랑 보고 있는데 조금 민망한 성인영화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찬하는 광고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영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영화는 틀고 그 전에 미리 오신 분들한테 그냥 서비스로 광고 트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했고 벌어들인 돈만 멀티플렉스 재벌영화관 3사가 1년에 2천억이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고 틀어서 버리고요. 국민들이 무단으로 짜증스럽게 본 돈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영화값을 좀 아껴주거나 아니면 팝콘이라도 음료라도 폭리를 안 해서 1천 원 정도에 팔든지 사실 주변에 보면 1천 원에 팔지 않아요. 팝콘 공짜로 주는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가 지금 영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영비법이 뭐예요? 주래서 영비법이라는데요. 풀네임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나 비디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영비법 개정안은 참연대나 영화 제작가협회 또 민변 등이 같이 만들었고요. 곧 있으면 국회 교문의 도종환 의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도 교문이거든요. 이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영비법 개정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배급하고 상영을 분리시켜서 특정 영화 대기업들이 투자한 영화만 몰빵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단광고 상영도 못하게 상영 시간 이외에는 약속한 시간 이외에는 바로 영화를 틀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영진이가 영화관에서 벌어진 각종 불공격이나 행포 같은 거 조사도 하고 시정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난도 주어서 정말 우리 서민들 등산하고 영화관 갈 때라도 좀 부담 없이 그리고 짜증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7716님이 주신 문자를 읽어드린 이게 숙제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는데요. 뭐 여행사를 통해서 8월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이드 불만 사항을 여행사에 얘기했더니 계속 시간을 끄는데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하나요? 안진걸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행사들의 문제점들도 고발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한번 추석 때 또 여행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다뤄보고요. 일단 소비자원 137이 소비자단체들하고 소비자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담번호거든요. 137으로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알아보고 방송 한번 준비하고 오늘 또 오다 보니까 국회 앞에서 무슨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던데 추석 전에 좀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저희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51명이나 해고를 됐다는 거예요. 좀 마음 편하게 저희들이 추석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숙제를 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하관 개선 캠페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했는데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